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로헬로 하이 에브리원 하이 에브리원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 다들 웃겨 준거 콜레트 콜레트를 갑자기 꺼내시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걸로 그런가 아직도 없다 어디있어 어디있어 우리 지금 어디지 저 차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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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한 언니랑 밥을 먹으러 가려고 만났습니다 운동을 하고 왔어요 근데 차가 진짜 많이 밀려요 지금 여러분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큰일입니다 지금 좀 보여드릴까 교통체증을 뭔가 안 밀리는 것 같지 나 제 친구에요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하이 이름이 뭔가요 검정곰돌이 이거는 제가 우리 어디서 샀죠 이거? 프랑스 파리 파리에서 샀던 곰돌이인데요 아직 이름을 못 정했습니다 이름을 지어 주실래요? 어? 나 오늘 카메라 가져왔어 필카 가져왔어 오랜만에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? 이게 무엇으로 보여요? 이게 무엇으로 보이십니까? 누가 나한테 이거 코끼리라 그랬어 이거 제가 꾸몄어요 스티커로 유니콘 정답 이게 왜 코끼리로 보이지? 나 이거 엄청 열심히 꾸면 돼 여러분의 코멘트가 니가 운전하는 줄 키키키 혜진언니 리에언니가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다들 속았지? 내가 운전하는 거였어 티눕 티눕 언니 저녁 메뉴 뭐 먹어요? 우리 저녁 메뉴 뭐 먹는지 말씀해 주세요 호켓 호켓 예능 스포 해주세요 할까? 근데 맞아요 저 여러분 새로운 예능을 들어가게 됐어요 리얼리티 형식으로 진행될 거 같은데 안녕 언니도 안녕 안녕 보니 지금 오븐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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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